기다려 자기 거 싸는지 알아? 아는 눈치 아니야? 재롱이 원래 파프리카 싫어했는데 너 파프리카 좀 먹어볼래? 파프리카 좋아하는 사람인데? 저번에 분명히 싫어했는데 그땐 먹을 게 더 많아서 그랬나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맛있는 거 있는데 왜 이걸 주냐? 분명히 그땐 뱉었는데 신났네 너무 야무지게 잘 씹어먹는다 아이가 마치 얼마 전에 저기 씹는 법을 배운 거 마냥 이게 재롱이 용이야? 응 왜 커? 아니 그냥 난 이런 거 잘 몰라서 나도 몰라 나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 알았어? 앉아 기다려 오케이 자 이제 고기 아 지금 손이 바빠 지금 몇 시 시작인데? compat 고기 고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? 네? 내가... 오빠 김밥 말아본 적 있냐? 뭐 유치원생 때? 초장학생 때? 난 연애할 때 2011년 이후 처음 말아보는 건데 그건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말았네 10년 전에 이런 때 뭘 기름을 바르고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나? 몰라 의석은 재롱이가 4마리야 웃겨 왜 4마리야? 언니한테 3마리 잠깐만 아 손가락 되게 뜨겁다 목장갑 끼고 비닐장갑 키면 좋겠다 끼면 되지 않을까? 더 더 펴 더 펴? 아니 더 얇게 펴 더 얇게 펴? 되지 않을까? 응 이제 이제 남은 두 장? 두 장은 아닌 거 같아 아까 엄마가 두 장 하라고 하던데 그래? 일단 터질 수 있으니까 한 개씩만 하자 됐어 이 정도면 됐잖아 응 이 정도면 됐잖아 빨리 해주세요 빨리 빨리 왜요? 양념 배고파서요 지금 주워 먹을려고 그러는 거죠 응 저거 썰어서 먹어보고 싶어 저거 썰어서 먹어보고 싶어 저런 거 안 끝났어 기쁘게 썰어라 밥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구나 김밥에 유치원생 같아 아니 나는 김밥 한 번 먹으면 세 줄씩 먹잖아 그럼 난 밥을 엄청 먹었던 거네 하긴 난 그래서 너가 항상 김밥 먹을 때 김밥 반줄만 먹는데 쟤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갔는데 нали 배트로이 자꾸 나한테 눈빛 보네 뭐라고 짜기 뭐 하나 달라요 하얀 뱀 씨 앉아있어. 앉아. 쟤가 제일 귀여워. 쟤가 제일 귀여워. 쟤가 제일 귀여워. 쟤가 제일 귀여워. 짝꿍 오고 예뻐 미모가 약간 담기는 것 같기도 해 재롱아 재롱이 오늘 재롱이보다 형아와 같이 놀아 잘 놀 수 있겠지? 제롱이 너한테 네 안하잖아 제롱이 어쩌고 너한테 네 했잖아 네 네 선생님 이거는 약간 꼬마 김밥처럼 해야 된다는데 원래는 닭고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롱이 닭고기를 못 먹어서 소고기를 했는데 이게 될까 봐요 제롱이는 뭐 무슨 고긴데 제롱아 제롱아 앉아 확실히 아까랑은 반응이 다르네 제롱이 올라올 수 있는 애였나 봐 아까는 아까는 참았던 거구나 아까랑은 애였나 봐 이제 자기 거라고 그냥 올라오네 겁나 똑똑한 강아지 알았어 빨리 할게 빨리 할게 아까랑은 애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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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도 이거 익은 거 맞아? 어? 푹 익었네! 와 근데 진짜 김밥처럼 됐다 이제 잘라봐야겠다 이거 랩을 풀기 전에 자르고 풀었어야겠나? 그런가? 그럼 다른 건 그렇게 하자 어 얘는 색깔이 좀 스톱갈비하네? 자기건줄 너무 알아 나름 김밥이야! 냄새도 좋아 물론 많이 터졌지만 얼마나 맛있을까? 네? 어우 좋아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또 줘? 정색까네 아유 맛있어 차분히 인사해 이거 나비 맞잖아 제롱 산이 엄청 무섭다 산이 아까 키침대한 게 너무 무서웠어 여기 여기 아 이거 핑크색이 없지? 이렇게? 제롱아 귓짝이 하면 안 돼 장난 아닌데? 어 왜 이게 안 되지? 아이 제롱 기다려봐 기다려봐 선배님 먼저 죽어 아우 잘 먹네 아우 잘 먹네 저 먹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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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산이 계속 꼬리 흔들면서 보고 있어 기다려 어 맛있나 봐 맛있나 봐 맛있나 봐 아 나 힘들어 진이 빠져 어 엎드려 네 기다려 또 왔다 또 왔다 아 엄청 조심히 먹는다 우리 애기는 그냥 막 그냥 돌진인데 여기 다 묻었어 아우 백제롱 아우 백제롱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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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